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4월 15일 총선 개표장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습니다.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변하는 피고 측의 답변은 재검표를 하기 이전에 재검표의 대상이 되는 투표지가 진짜인지 그리고 원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원고 측 변호사들의 수차례에 걸친 거듭된 요청에 따라서 선관위의를 대변하는 피고 측이 마저 못해서 실토한, 자백한,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원본은 없다. 우리는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것이 선관위 측 입장입니다. 만약에 문수정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유성수 변호사, 이명주 변호사, 석동환 변호사 등이 집요하게 진짜 투표인지를 확인해달라. 확인되기 이전에는 재검표가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거듭된 주장 때문에 얻어낸 대단히 귀중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 자백이자 실토이자 고백이라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조 집회범위 재판에 올랐습니다. 위조 집회 유통문제가 법정에서 집중적인 그런 공방의 대상이 되면 재판장이, 판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위조 집회가 정말 가짜 집회인지 아니면 진짜 집회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위조 집회를 얼마나 유통했는지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아주 초보적인 일들이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에서 추진된 재검표 과정에서 주심을 맡았던 천대엽 대법관이 전혀 이런 너무나 명확한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구월 재검표장에서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이 한 일은 우선 위조 집회부터 먼저 세워보자. 우선 위조 집회부터 먼저 세워보자. 우선 위조 집회부터 먼저 세워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다음에 원고 측이 신청하면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황당무게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장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투표제를 판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를 세워보자 이렇게 나갔을 건데 천대엽 대법관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일단 뒤에 살펴보고 일단 있는 것을 그냥 세워보자. 쉽게 얘기하면 가짜를 세워보자는 것이죠. 그 진짜를 그럼 언제 변별하느냐. 원고 측이 검증 신청을 하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재검표가 끝난 다음에 대법원이 맨 먼저 취한 조치는 기자들에게 위조 집회의 매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위조 집회 그 자체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작 위조 집회 그 자체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을 신뢰할 수가 없고 천대엽 대법관 외에 3인의 대법관들을 전혀 믿을 수가 없고 선거 무효소송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위조 집회가 발견되면 위조 집회 진의를 판결하고 몇몇한 위조 집회를 유통시켰는지 보는 게 간단한데 그냥 일단 가짜 투표제로 세워보고 그 다음 시간 되면 또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저는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에서 제출한 4월 15일 개표장에서 개표기를 통과하는 동안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검표 현장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할 게 생각을 합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자신이 선관위 측이 제출한 그런 파일이 원본이 아닌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과 원고 및 피고에게 상시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자정보가 얼마나 쉽게 위조 및 변조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형태의 그런 문서 같은 경우는 사본을 떤다는 것은 바로 복사를 하면 변조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전자정보는 아주 쉽게 위조도 할 수 있고 변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부에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사본을 제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은 사본이 아니라 위조 및 변조된 본, 위조, 위, 변조 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정작 선관위 측이 사본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위 변조본을 사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펴낸 전자정보의 정거조사 현안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전자정보가 위 변조에 취약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일종의 국민을 기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본이면 습관적으로 원본과 같은 것을 복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자정보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형태의 정보는 원본과 사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자적 정보는 얼마든지 위조 및 변조를 깜촉같이 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자정보는 가시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정보를 삭제하고 원본과 다른 새로운 위 변조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정보입니다. 둘째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전자정보는 잠재성이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모르는 사이에 파일의 작성 시점과 수정 시점 등 메타데이터들이 원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을 바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이유가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고 위 변조본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추적해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표지 이미지와 같은 전자정보의 경우 어떤 의도를 갖고 변환을 시도하는 작성자는 특정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손쉽게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전자정보의 위조 변조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손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부터 보이고 싶은 정보만 담고 보여주지 않고 싶은 정보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환된 정보는 사본이 아니라 위 변조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선관위 측이 법정에서 진술한 6월 28일 날 우리는 재판부에 사본을 제출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본이 아니고 변환된 정보는 사본이 아니라 위 변조본이 된다는 것이 정확한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전자정보의 속성에는 유동성과 취약성이 있습니다. 전자정보는 별다른 장비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자정보를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속성인 유동성과 취약성 때문에 소송 절차에서는 위 변조와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단점이 바로 전자정보의 단점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수집 보존분석 과정에서 각종 소프트웨어나 장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유니적 조작을 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유동성, 취약성적 조작이 가장 손쉽게 이루어지고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변화는 곧바로 가장 손쉽게 많은 종류의 변조가 위조가 일어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위조 및 변조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자정보와 갖고 있는 속성상 유동성과 취약성에 해당하는데 가장 전자정보 가운데서도 위조와 변조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에 해동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유동성과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전자정보에 관할 수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증거유지명령, 일종의 증거보존명령이 신속히 내리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당사자가 전자정보를 인명을 하거나 얻리가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자정보의 물리적 훼손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 4월 15일 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 삭제가 이루어진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피고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원본의 일정 정보를 과감하게 그렇게 위조 및 변조해서 새로운 변환된 그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에는 뭔가 국민들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그런 귀한 정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했을 것으로 봅니다. 삭제를 왜 했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전자정보는 저장매체에서 손쉽게 내용을 바꿀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저장매체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전자정보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보의 원본성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원고책은 그렇게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원이 원본 상태로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정거유지명령, 정거보전명령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15 총선 이후에 거의 모든 전자정보에 대해서 법원은 정거보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재판관들이 사법부가 범죄행위를 비호하고 보호해왔다는 그런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제출된 4.15 총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책에 미리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재건표 현장에서 여러 명의 원고책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 측이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천대협 대법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표 대상이 되는 투표지가 가짜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대조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미지 상호 대조가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선관위 측의 선의를 크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본이나 독사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숨기고 싶은 정보를 그냥 제거한 위변조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보존이 반드시 필요했고 전자정보 자체의 전자장비 4월 15일 선거에 사용된 투표기 개표기 재용 컴퓨터 그 다음에 메인 서버 네트워크 등 전자장비 전체에 대한 포렌식 검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서버 데이터도 모두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런 사실들은 선관위와 대부분이 협조하지 않은 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세금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핵에 해당하는 그런 공적기관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의회 군림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대역 대법관 외에 3인의 대법관이 인천연수구월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해온 언행을 미뤄보면 그런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낙관적인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되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